오징어. 진짜 크다. 갑오징어 회 먹어봤어요? 장난 아니야. 오징어 못 먹어. 이게 갑오징어가 회로 먹을 수 있는 철이 4, 5, 6월만 먹을 수 있대. 이런 회는 조그마한 건 얼마예요? 줄덤 1kg에 45,000이면 싸지, 진짜. 되게 싸. 얘를 큰 걸로 6만 원짜리 하나 해주고. 그리고 갑오징어 회랑. 신기해요. 껍질 다 벗겨요. 오, 나 처음 봐. 오. 배부르는데 맛있을 것 같아. 배부르니까 회 먹어야지.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? 거의 지우개를 하나 주시는데, 지우개를. 달어, 달어. 오. 다르다. 오. 오. 우유가 세. 오. 되게. 너무 다른데? 그래서 오징어 못 먹는다는 그 얘기네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형. 와, 대박이다. 대박이야. 오늘. 세상 깔끔해. 너무 다른데. 잘 먹기 위해.